안녕하세요. 배우 황인혁입니다. 팬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저의 공식 팬카페가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.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도 무척이나 많이 설레는데요. 여러분들과 저만의 공간이 생긴 만큼 저도 자주 들러서 소식도 남기고 얘기 많이 나눌 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세요. 그럼 공식 팬카페에서 만나요. 안녕.